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타시아 스튜디오 배우기 시리즈 중에서 우리가 인트로 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인트로 영상이라고 한다면은 유튜브에서 회사 소개나 아니면 회사 로고들에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앞에다 내놓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인트로 영상을 되게 중요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에 브이로그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영상은 아니지만은 일제 어떤 정해진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아니면 이 과정을 소개할 수 있는 인트로 정도들은 현재 캠타시아 쪽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어떤 프리미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캠타시아에서 제공하는 것을 그냥 반영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라이버리를 보시면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인트로 영상인데요. 이 인트로 영상 한번 반영한 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상은 이제 인트로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시작을 해야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맞춰 주셔야겠죠. 맞춰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인트로 영상이 이렇게 나오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더블클릭 하시면은 더블클릭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줄일게요. 네 너무 줄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서요.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안 프로젝트 저희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앞 뒤쪽으로 보내시면은 이제 요 아래 있는 요 정보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 로고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다 이제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프리미어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그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 갔죠. 요거는 이제 프리미어로는 힘들고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드시는데 힘들어요. 사실 요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것만 이제 제공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이렇게 부가적인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다운로드 모어 에세츠라고 나오고요. 액세서리 그 액세서리 액세서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면은 다운로드 모어 에세츠라고 얘기 있습니다. 요 둘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그냥 클릭할까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웹사이트에 하나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캠타시아 홈페이지죠. 요쪽으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돼요. 만약 프리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비디오 이렇게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비디오하고 이미지하고 오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 안에서도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사지 않으셔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미지나 아니면 비디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좀 더 멋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겠죠. 좀 비쌉니다. 요게 가격을 보시면요. 이게 한번 구입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1년마다 구입을 해야 돼요. 1년마다 200달러니까 약 한 25만원 돈 1년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디자인으로서 어떤 뭐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그거 정도까지는 투자할 필요는 없고 캠타시아 하나 구입한 것도 지금 현재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요거까지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트로에 있는 것들 무료 버전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무료 버전은 프리라고 나와 있고요. 이외에 이렇게 올리시면은 그 인트로도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아까 저희 여기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할 수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픈인 캠타시아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아예 이제 캠타시아를 열면서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요쪽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다운로드 그만 받았던 것이 바로 요거거든요. 현재 다운로드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여기다가 그냥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것이 이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거나 있는데 비디오에서 이제 디바이스 프레임즈라고 있는데 이게 좀 멋있어요. 좀 쓸만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가지고 확인을 해볼까요. 자 프리 버전 같은 경우에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모바일에서 뭔가 화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화면 보이고요. 유튜브를 가끔씩 보면은 이 캠타시아 특히 IT 기술에 가르치는 그 컨텐츠를 보면은 이 캠타시아로 거의 다 많이 편집을 하기 때문에 요런 화면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요거로 이런 것들 한번 나도 인트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캠타시아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 비디오 중에서 조금 멋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이펙트. 요거 요거. 요거죠. 요것도 멋있는데요.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좀 더 화려한 뭔가 이렇게 구름 같은 거나 막 이렇게 활용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있죠. 요런 이펙트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뭐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포토 이미지나 이런 것들 다운로드 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유료로 있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좀 거의 다 이제 고급스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구입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보통 무료로 이미지 배포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뮤직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작권이나 그런 것들 좀 많이 걸려 있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나마 좀 있네요. 근데 거의 다 이것도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투루 영상 인투루 영상 요 영상에서는 이제 인투루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컨텐츠에 조금 더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